정선아 정선아 당겨 오 선수 나왔어 선수 쥬하우니 장기 그때로 빠져나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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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아 저쪽으로 가위바위보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차피 지금부터 2023 영동포도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표창패 영동포도 샤인머스케일 최우수상 용하면 양기희정 규약에서는 2022년 영동포도 우수제대회 공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모든 연합대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상태를 드립니다. 영동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2023 영동포도축제를 안고 즐기시고 가족, 친지,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전, 수전, 공중전을 해도 모자란거니 져주는게 이기는거야 상전, 수전, 공중전을 연장전을 해봐도 내 인생은 내가 사는걸 저것 좀 알아 신중 한참, 이고, 뭘까? 아 불단돋은 그 사랑에 내 생일이 갈아주라 아 나란 나의 사랑만을 믿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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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란 나의 사랑만을 믿어주세요